킹콩입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많은 선생님들이 다 하셨는데 저도 다시 한번 전국에 계신 메가스타드 회원 여러분 오늘 시험 보느라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부하면서 9월달 9평이 언제 오나 진짜 오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을 텐데 당장 막상 오늘 시험을 받죠. 그것처럼 올 11월도 금방 오게 될 겁니다. 그때 11월에도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할 텐데 그때는 오늘 시험 여러분이 만약에 잘 못 봤다고 하더라도 11월에 제가 해설 강의하는 걸 여러분이 그때 볼 때는 아 오늘 정말 시험 잘 봤다. 킹콩의 해설 강의를 보면서 나의 확실한 고득점이 예상이 되는구나. 이런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해설 강의를 해볼 건데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이번 9월 모의평가 시험이 어땠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쉬웠다 어려웠다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험 문제는 분야별로 우선 총평 말씀드리면요. 난이도 괜찮았습니다. 쉽다고 말할 수 없었고 또 지나치게 어렵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가장 이제 문제가 된 이 빈칸 파트에서요. 34번에서 고난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33번의 난이도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리고 31번, 32번도 그냥 보기엔 쉬웠지만 이 31번하고 32번은 빈칸 주변에서 약간의 트릭들이 있었습니다. 31번에서는 나데이 법비가 아니라 나돈예의 버돌소비로 봐야지 해석의 오역을 방지할 수 있었고요. 32번에서는 이댓 강조 구문이 빈칸에 쓰였습니다. 나데이 법비냐 나돈예의 버돌소비냐 이댓 강조 구문이냐 그거를 빈칸 있는 문장에서 제대로 해석해야 진짜 그 문제를 쉽게 풀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살짝 어려운 게 이 두 문제에 있었고요. 33번은 확실하게 쉬웠습니다. 그리고 34번 빈칸이 아주 고난도였습니다. 이 34번 빈칸이 고난도인 이유가 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번 평가원 시험에. 왜냐하면 마치 어떤 것 같냐면 음식저를 몇 개 아주 기본적인, 또 음식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것만은 해도 맛이 엄청 좋은 음식처럼요. 우리가 반드시 영어에서 알아야 될 기본, 그걸 넘어서 기초. 이 기본과 기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34번을 풀 수 있게 문제를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평가원에서. 근데 그냥 봤을 때는 해설 강의 속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기본과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는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과 기초에 대한 내용이 탄탄히 돼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문제에 참 정갈하게 잘 냈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대해서 저도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사 내용 봤는데요. 쉬웠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빈칸 그냥 전반적으로 쉬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각 문제마다 특성이 좀 있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이게 전체 흐름이고요. 38, 39번 이게 이제 글의 흐름 문제인데 그중에서 39번이 고난도로 학생들한테는 보여졌을 겁니다만 그리고 이제 39번 해설에 있어서 제가 좀 힘을 좀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해설 강의할 때. 39번이 어려운 이유는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슨 주정부 세금 해서 학생들한테 딱 와닿지 않는 소재 낯선 소재를 써서 39번이 어렵게 느껴지는 면이 있죠. 근데 여러분 39번이 좀 고난도긴 하거든요. 근데 39번이 고난도인 이유는 2번 소재의 낯섬 때문이 아니고요. 글의 흐름, 전체 흐름에서 얘기하고 있는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 다음에 그들 사이의 순서 이 글의 흐름 문제에 대한 내용이 같은 애들끼리 모아놓고 순서냐 하면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뛰어나게 출제가 아주 잘 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35, 38, 39번 중에서 39번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 소재의 낯섬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다. 이거는요. 여러분 본질을 판단하지 못한 거예요. 소재가 아니라 이거의 내용 이거 이제 제가 해설 강의에서 했을 텐데 강의를 들으시면 알 겁니다. 이 부분에서 트릭이 약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업법위원회 어려웠습니다. 업법에 관계사 파트 있죠. 관계사 파트를 선택지 1번하고 5번에서 냈는데 선택지 1번에서는 선행사, 전치사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자동사, 타동사에 대한 구별 근데 1번도 자동사, 타동사에 구별까지 해야 되는 상마디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업법에서 난이도를 제대로 잡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 강의를 할 때 18번부터 24번까지 대입 파악은 살짝만 보고 업법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법 강의 들으시면서 우리나라 관계사가 어렵게 나온다면 시작! 선행사와 전치사의 도치 두 번째, 자동사, 타동사의 구별 그 다음에 관계되면서 관계 부서의 구별 그럼 실전에서 자동사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아주 고난도 문제로 났다. 업법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42번 빈칸 빈칸 문제 이 문제를 보통 장문의 빈칸이 42번의 빈칸에 나오는데 그게 어휘로 나왔다고 해서 파란색 글자로 제가 쓰는 얘기는 제가 인정하지 못한 얘기입니다. 이게 신유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 내용을 봤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소리고 수능 자체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수능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전체 흐름 문제 유형하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하고요. 빈칸 문제 유형하고요. 이거 3개는요. 문제풀이법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그 해당하고자 하는 묻고자 하는 것 주변 주변을 읽고 답을 찾는 유형 세 가지거든요. 근데 원래 42번에 빈칸이 나오던 걸 그걸 어휘문제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형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려워진 게 아니라 이게 쉬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빈칸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어휘로 냈으니까 기준점이 있는 거거든. 거기 써있는 단어가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신유형 아니고요. 불안감 조정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어휘는 기준이 있는 거고. 기준이 아예 없는 상태고. 쉬워진 거고 같은 유형이라고 해서 조금 이거에 대해서 오들갑 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를 위한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총평에서 난이도가 쉬웠다 어려웠다. 이렇게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문제마다 이런 점이 있다는 걸 살짝 좀 이야기했는데 시험이라는 건 늘 잘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모의평가라는 말이죠. 자기를 그냥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좀 못 나왔다고 해도 우리에게 충분히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올 11월까지. 달려보는 거죠. 어쨌든 이제부터 제가 해설 강의를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요. 잘 들으시면서 그리고 이제 필기도 많이 해볼 테니까 하면서 아 내가 낮에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 본인의 풀이법과 킹콩의 풀이법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혹시 이 강의를 듣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 있으면 내년에 내가 고3이 됐을 때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방향성.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기존의 제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아 킹콩 선생님이 저렇게 출제된다고 하더니 똑같이 출제가 되네. 그리고 똑같이 문제풀이법이 저렇게 적용되는구나라는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 대한 확신.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나, 둘,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이제 총평은 끝났고요. 바로 저는 해설 강의 속으로 열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